하을어 흐흐hl J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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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세요? 아 진호가 너무 피지컬이 약해 약한 내가 fisher 적당히 좋아 어 됐다 형 형 maybe 나가서 총 Next 총 먹어 어 나이스 아 ups 어 ever 아 아아! 나이스 어 이거 바로 붙여 어? 게이든? 어 뭐야? 어 게이든? 옥수수수 뭐야? 뭐지? 나 안 내려갔어 태현님 시크로 지리잖아요 어 좋아 좋아 에디션 아 와클이 영문 타시는 거 아니에요? 거의 왁이만 암살자리 피해라급 아닌가요? 아 뭐야? 야 이거 총이 왜 야 일로왔어 뭐야 이거 오 저거 오 오 다야 다야 아 어 뭐냐 뭐야 어디있어? 어어 오 뭐야 장전을 갑자기 서서 하고 계셔 아 장전 때문에 아 안집었다 아 미치 미끄러졌어 어디세요? 이겼네 근데 아 졌네 우리가 어? 액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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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나이스 아이 미친 어? 뭐해? 아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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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아까 그거 다 그치? 어? 어? 뭐야? 이거 왜 이래? 형 빼봐 누가 누구야? 뭐야? 어? 이거 진거야? 왜 줘 내가 도대체? 아? 아 bakkw oh kwo t bakkw 아 czy 버려 버려 오오오 아 버리라고 아이 안버려줘 나이스 아아앤아앤앤앤앤앤앤앤앤 아앤앤앤앤앤앤앤앤앤앤랑 아 그냥 놓으면 되잖아 무기를 갖다 버리면 되잖아 이상한 어? 어? 오 오오오오옆 와아 개정신 없다 와아 와아 그냥 뚫어버리네 중간 음 7점 7점 2점 처형님 쟤가 자살하는게 좋았잖아요 아아아 좋았어 좋았어 갑시다 뭘 안했잖아 갑시다 아 이거 한팔을 갖다 버리네 아 가만히 있으세요 니누라 가만히 있으세요 오 지금 황근이 개잘필 황근이 개잘필 어 황근이 개잘필 이거 뭐야 뭐야 방금 총알이 맞았는데 분명히 형 총알 안뚜어 술탄 술탄 조심 술탄 어 나이스 형 돈을 버려 와 그냥 풀어볼라니까 오케이 총이 갇혔다 어어어어 어 총장님 어 어 어 어 어 아 뚫을 줄 알았어 어 뚫을 줄 알았어 오지마 아 아 미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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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개삭기 아예 오 나 이렇게 있다 아 오이차 뭐야 두다 죽였어 어떻게 해 이거 와우 나이스 어 저 위에 조심해라 저거 어 저거 이거 터뜨렸어 대박 간만에만 있어도 돼 간만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너무 먼지 어 한 번에는 죽은 차가가 있었어 어이 죽은띠 어디 올라갔냐고 한 번에 너 설마 어디 올라갔냐 어 거길 거기로 어? 어? 아 아 왜 죽여 뭐야 죽은 척 하고 있었는데 아 미안해 아 진짜 알았지 알았다 내가 죽였어 근데 아 그래? 아니 천양인이 크로탄 던지고 죽었어 어 식문물 어? 어 식문물 어 뭐야 어 머리 왔다 뭐 이거 어 어 어 어 천양님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안하다 어 황글이 가만히 있으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오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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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수 이거 절대 안좋아요 어떻게 여기서 7점 못다노고? 못다 이겼어 아~~ 8점 4대2 잘하면 망라가 될수도 있겠다 아 근데 아 근데 왜 짜증이세요? 아 화이팅 어? 벌써 2시간 한거에요? 아니 1시간밖에 안있지 야 먹어 먹어 형 폭탄 저거 안전핀도 안뽑았네 형 보냈어 형 보냈어 그렇지 닭고기샷 야잠깐만 정의구현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장난질 흐흐흫 흠흫 안올라가지대요 뭘 못올라가는거야 어. 안안안아 아 점프 너무 못하신다 진짜 진짜 무슨 같은정리 나와 오오오오오오 뭐하지 진짜 뭐해요 형님 뭐하세요 진짜 아 안다 나이스헣 진짜.. 으아 레저즈 한 번 찍으셨어요? ㅎㅎㅎㅎㅎㅎ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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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 불 불 오지마아 아니 왜이봐요 차장님 아니 니.. 그걸 맞게 죽은거 아냐 어쨌든 너가 맞은거야 base 그 위에서 내려오는거 맞아서 아 지은아 일로와! 형 잘가 개발합시다 오오 나이스 괜찮아 오 그렇지 오오 나이스 아 진짜 더러우시다 어 어 뭐야 아! 어 게이드? 아 널 항상 왜 이렇게 방해가 되냐 아니 형 스트레이트는 왜 형이 갔어? 그래서 좋잖아요 어 미안 아 진호야 왁부 살아있어? 태가 오영택씨 살아있어요? 저기 아저씨 여기 계시잖아요 살아있어요? 조금만 죽이는데요? 카트팀 죽였어 아이씨 살아있냐고 물어봤잖아 아 이거 형이야? 아 형이였어?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아 형이구나 뭐냐 후생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디야 어 거기다 폭탄 던져 그 구멍에다가 아까 되더라 어 형 형 간다 흐르르! 어? 흐르르! 와아! 어 왁크니? 네? 흐르셨어요? 네? 흐르셨어요? 여기 이러고 있었죠 이러고? 와 그리고 이러고 있네 형 여기 문 뜬다 오 나이스 어? 야 가지마 가지마 그러고 있어 그냥 형 내려가면 죽어 안.. 안가? 어? 터냥아 너 스스로 무덤 팠네? 어? 어? 어 뭐야? 어? 살았어 살았어 오 나이스 수다전 가자 오 나이스 올라가지마 벽에다 대고 쭉 쏘면 위로 쏴 죽음에서 내려옵니다 몰면서 쏘면 죽음에서요? 써보세요 써보세요 어? 오 누웠다 형 누워 봐라 누웠다 누웠다 가지마 가지마 누웠어 누웠어 오? 와아아아아아 오 나이스요 아 아깝다 아 칼겨 칼겨 조조조조조조 칼겨 바위덤 아하 아 꼭 이래 아 아 야 그거 가운데 칼 해봐 아 그거 못 맞추냐 아 아 지렸구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아 나 왜 죽여 아 미안해 미안해 어 뭐야 나 왜 살아 이거 왜 죽었지 갑자기 형 이거 죽은거 아니야 죽은거 아니야 죽은거 아니야 그냥 잠시만요 아아 이거 어떻게 싸는거에요 와이어 죽으세요 와이어는 어떻게 하는거죠 아이언 나 지금 패드라 네모키인가 아 나야 나야 엑스박스인데 아 아 아 땅땅땅 어 어 아 아 헤드샷 어 한국형님 저기 구현하러 갈게요 저기 구현 어 어 이거 들어오자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야 이거 죽을때 쫑싸네 아 이거밖에 안돼 어 어 야 이거 뭐야 알만해 알만해 포기하긴 일러 아 저기 차려 저기 차려 어 나야 아까 이거다 태기랑 나랑 서로 죽인거 어 그거네 그거 어 그 자리야 똑같애 최장님 감사합니다 어 저거 책잇는거 조심해야돼 어 인도 어 뭐야 어 미친 3점 땄어 어 당신 하겠누라 아 나이스 한명이 돼도 그냥 전도되네 전도야 이거 어 천형님 어 제가 쐈습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번엔 어 나이스 형 인도해 저거 천형형 형 지켜 형을 지켜 형을 지켜 형을 지켜야지 아니 던지는키 뭐지 오 1점 땄다 아니야 어 저게 뭔데 어 저거 세뇌시키고 그 킬때 쓰는거야 아 나라고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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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리소리 아 미친 어이 처장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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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다 아 아 떨어졌어 아 미안하다 진우야 형 왔다 지금 형 5안만 빨리 들어오 어 턱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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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쏴 쏴 아 안 쏴줘 아 아 아 아 그렇지 졌다 진우야 이거 1파만 더 해주자 하 하 몇 대 몇이냐 지금 모르겠다 아니 또 죽였어 미안해 아 이거 병인가봐 진짜 왜이러지 아 아 진우야 형님 미안하다 진짜로 나 그냥 각보이면 그냥 본능적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자살 안 돼 어 안 돼 뭐야 아무것도 안해 형 그거 그거 조심해 형 형이 죽어 형이 죽어 형 조심하라고 뭐하는 거야 도대체 야 이거 안 쏠 야 이거 안 쏠라 그랬는데 쏴줘 그래 어 사봤는데 아 진짜요? 아 뭐야 아 아 진짜 아 2점에 쥐는 거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안건지 아 맞다 어 응 쏘지마 쏘지마 아 그냥 빡구 조심 어 아 진해 shape 发尽 发尽 secure 어 장난질 한다 야 장난질 한다 아 미çu 아 뭐야 아 갑시다 꽃송이 꽃송이가 우리 무게가 없어 나 살았어 뭐야 야 야 야 죽은 척 죽은 척 밑에 검은색깐 왼쪽 오른쪽 총 없을텐데 그거 있나 죽은 척하는걸 못 보지 눈앞에서 죽은 척했는데 왼쪽 때리는거 봐 안보여 이게 솔직히 죽은 척하면은 몇대 몇이야 지금 4대3 이제 트로피 나와 트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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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4대3 여기 4대3 한번 더 막아봅시다 오 오 아 저거 또 불꽃 아 불꽃 저씨 불꽃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너 일부러 좀만 기다릴걸 뒤로 너무 튀네 이거 뒤로 너무 튀니까 이게 안돼 여기 왁구님 형 피해있어 피해있어 됐어 왁구님 무기 훔쳤어 오 오 오 왁구님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가비 아아씨 사기 칠려고 그랬는데 어크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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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 맞아 왜 뚫려 물어봐라 안가져 어 야 날 왜 죽여 어형이야 아이 미치 야 뭐야 가만히 있어도 이길거 같애 아니 모자 벗고 있으니까 상대방 상대방 같아 네 어 아쿠도님 뭐 아무 총도 없네요 무슨 저신감 무슨 저신감이요 ㅋㅋㅋㅋㅋㅋ 귀찮아 형 무지할 봐 내가 세뇌시키고 올게 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어 쓰레기다 쓰레기다 어 쓰레기 어 쓰레기 졌자고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자라띠 나 시체 못졌다 정의구현 어 저 정의구현 어 됐다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.. 개웃기네요 아 안되겠다 오암마 한번 쓰러 가야겠다 미친개야 제대로 쓰레 받았다 존나 벌리나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야 미친.. 미친 뭐야? 오 오지마! 왜 개깃거려? 개 웃겨가지고요 오오오 빡스로 막았다 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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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도 눈물도 없네 아 더해 아 너 봐주는거지 일부러 아니 제가 왜 봐주는거야 영택이형 그런거 싫어해 나 안봐줬어요 영택이형 바로 죽였어요 아.. 조심해요 왁근 아 짧아잖아? 아.. 얘 봐주네 진짜 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그런거 영택이형 싫어한다니까 어.. 어.. 아.. 어.. 나는 당신을 전도하게 누라 전기하였다튼으로 오오오오 아 깜이 아.. 전도하게 누라 터졌어 왜 터지는거에요? 어.. 전도.. 몇개? 칼 한자르면 돼 와 입어봐 와쿠님 와쿠님 어? 뭐야? 아 나 죽었어 오! 사이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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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기 없냐? 야 밑에 칼 있잖아 저기 칼! 어디 어디? 위에 위에 있어 오른쪽 어 밑에 칼 오! 오! 칼!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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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! 왼쪽! 어! 아 뭐하러! 아 이거 슬라이퍼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나 죽었어 태가! 선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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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조! 됐다! 이겼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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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아 뭐지 뭐야! 아니 조알이 없었어! 아 나 저거 뺏을 수 있으니까 뺏을 수 있으니까 뺏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막 키가 어딨지? 아 저기 있다 오! 오! 어 끈어! 잠깐만요 오케이! 어! 한번에 잠깐 다시 나갈게요! 왓! 와! 저렇게 못한다! 흐흑 하아 스스스스스스어 오! 오! 오 이거 되네! 오! 오! 망했다 뭘 몰랐네 아하! 이럴줘 아이씨 짬뽕 처리해 처리해! 어 말야! 아아! 수식글 지렸죠? 무전다 무정합니다 어 끊임 초월 없네요? 나이스 나이스 어 쓰레기다 버리고 와 빨리 가 버리고 와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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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렇게 끝나나 아 이게 어? 어? 아아악 아아악 진동이지네요 거의 죽은척하는줄 알았어 나 신호가 아 이거 어? 아 선물이였는데 야 그건 막아줘 총알 어 어 뭐야 아저씨 야 대박이다 야 아 미친 아아악 미쳤다 개 개 안되네 오늘 어 똥구멍? 뭐야 미쳤다 아 개엉쳤네 진짜 이거 열판 다 진거 같은데 안 끝나네 오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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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서 정의구현하고 알아 오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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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진짜 10점 바로 뜰거 같은데 아 이거 어차피 그거였네 오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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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서울쯤에 한 번 오완받 내년서울쯤에 한번